동생은 누구한테 살해당했었어요? 사랑하는 사람. 이 안을 찌는 사람이 홍영씨일지도 몰라. 너의 동생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. 홍영씨가. 네가 오지마! 아, 들어보니 경험이 있었죠? 그날 남자친구 찔렀잖아요. 왜일까? 왜 내가 김희한을 찔렀을까?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왜? 그 사람을 다시 만나자. 그날 뭘 봤는지 직접 들어야 해. 내가 왜 김희한을 찔렀는지. 그 사람은 알 거야.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나지? 왜 이러지? 홍영 너 학부 3학년 때 나랑 경상대 수업 들은 적 있지. 그 수업 조교 기억나? 너 장도원이라는 사람 기억나? 누구? 너는 대체 기억하는 게 뭐냐? 대학 때 몇 번 봤잖아. 누군데 그래? 단 하루만 너처럼 생각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. 어떻게 오셨어요? 혹시 교수님이나 조교님 중에 장도훈이라는 분 계실까요? 장도훈이요?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. 그래요? 죄송합니다. 그럼 또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bbe